한글자막 by 김재현 안재욱씨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더러운 만큼 더 많은 행복하게 더 많은 아이들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소씨 고소영씨 행복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. 행복한 과정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얘 하나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규형 진작 가셨어요. 저요? 저도 가야죠. 절규형도 이따 갔으니까요. 저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위험공부까지는 안가게 고전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사다 좀 빨리 가는 거 같아요. 저는 아쉽기도 합니다.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행복한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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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행복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드디어 드디어 안재욱씨가 가네요. 이런 날이라는 꿈만이 됐습니다. 제육형님 행복하세요 화이팅 제육이 형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육이 형이 결혼을 결심하셨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결혼을 하신 게 아닙니다. 맞지 않습니까? 소중하고 감사함이 될 수 있게 감사의 말씀 꼭 드립니다. 구제해주셔서 고맙고 잘 살기를 기도할게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